안녕하세요. 3월 디지털 SAT 수학 파트가 어려웠다고 다들 소문이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오늘 그 이유를 다섯 가지에 나눠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디지털 SAT 매스 파트가 어려웠던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데스모스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컬리지보드가 공개한 4개의 테스트 중에서는 사실 그냥 주어진 이퀘이션을 그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데스모스라는 Graph and Calculate에 집어넣기만 하면 사실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답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March 시험이죠. US 테리터리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디지털 SAT에서 그 데스모스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줄였어요. 얘네가.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이퀘이션에 어떤 컨크리트한 구체적인 숫자로 상수 컨스턴트들을 주었다면 얘네가 이걸 이제 ABC로 unknown 컨스턴트로 letter valued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노는 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보면 학생들이 당황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엔 데스모스로 집어넣으면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비중이 확 줄어서 당황했다.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게 그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문제를 연습할 때 데스모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데스모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항상 두 가지 풀이법을 함께 연습하는 건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누누이 가르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데스모스에 쓱 집어넣으면 풀리는 문제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같은 일이 예전에 지금은 폐지된 SAT 서브젝트 테스트 소위 Mass2C라고 불렸던 시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시험 초창기나 중반에는 Graphic Calculator로 간단히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아이들이 이제 계산기 사용법에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숫자들을 자꾸 레터로 바꾸면서 계산기로 간단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비중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면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데스모스의 사용 방법이 많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데스모스를 사용하면 그냥 간단히 풀려버리는 방식으로 데스모스를 사용했다면 앞으로 퀄리지 보드가 추구하는 방식은 unknown constant들의 어떤 조건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런 조건에 맞는 숫자들을 내가 ABC에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Graphically 확인하는 방식으로 데스모스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데스모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3월 디지털 SAT Mass 파트가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는요. Geometry랑 Step 파트가 굉장히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저도 누누이 얘기했고 사실 뭐 SAT 가르치신 분들 사이에는 많이 알고들 있었던 이야기인데 Paper Based SAT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스탯 비중이 확 줄었어요. 그게 이제 Paper Based SAT에서는 사실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게 스탯 시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난해한 스탯 문제들의 비중이 많았는데 College Board가 공개한 4개의 테스트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모두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 얘네가 스탯 문제들을 천천히 늘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 늘 그래왔어요. College Board가 테스트 포맷을 바꿨을 때는 항상 초창기 때는 내는 문제의 타픽 범위나 개수를 줄입니다. 예전에 2,400점이었다가 1,600점으로 넘어왔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1,600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도 사실 College Board가 홈페이지에서 오피셜리 얘기하는 시험 범위는 Algebra 2, Geometry, Pre-Calculus예요. 사실 이 Pre-Calculus 안에 스탯 타픽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Paper Based 마지막에는 스탯 비중이 엄청 늘었는데 디지털 SAT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적어도 그 4개에 공개한 지금은 6개죠. 테스트에서는 스탯 시 자취를 감췄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 스탯 문제가 곧 나오겠구나. 특히 뭐 Regression이라든가 Marginal Barrel에 관한 타픽들은 마지막 Paper Based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타픽이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든요. 틀림없이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다만 디지털 SAT라는 어떤 시험의 컨셉을 이 College Board가 공개한 3월 시험 당시에는 4개의 시험에만 의존했던 학생들은 스탯이 안 나올 거라고 오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연습시킬 때 계속 Paper Based에서 문제를 가져다가 스탯 컨셉트를 계속 가르쳤는데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Geometry 문제는요. 비중도 늘었지만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Paper Based부터 항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SAT가 Geometry 문제를 낼 때는 대부분 그림을 줬거든요. 근데 그림을 안 주고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문제가 이번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제를 꼼꼼하고 어떤 문해력이 좀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이 Circle하고 Triangle이 도대체 몇 군데서 만나는 건지 이 그림을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트렌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어 매출 문제를 연습할 때 그림이 없는 지어 매출 문제 위주로 연습을 하면서 스스로 그림을 그려가고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이건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3월 디지털 SAT 베스트가 어렵다고 느꼈던 세 번째 이유는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모듈2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혼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일단 연습할 때는 데스모스로 풀리는 문제가 많아서 한 문제당 10초면 풀어버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많이 줄어든 거죠. 일단은 유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해서 시간을 좀 낭비한 면도 있었을 거고요. 데스모스라는 계산기로 술술 풀리는 문제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손으로 풀어야 했던 문제가 늘어서 시간이 부족을 호소한 학생들도 많았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이유인 생소한 지오메트리나 통계 문제들이 비중이 늘어서 그러니까 이제 컬리지 보드가 공개했던 프랙티스 테스트와 스타일이 좀 달라서 당황한 면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시간 부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보고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데스모스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랑 스테타픽들을 대비하면 시간 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3월 SAT 메스가 어려웠던 네 번째 이유는요. 이건 사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디지털 SAT 같은 경우에는 모듈마다 두 문제씩은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컬리지 보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새롭게 시작된 테스트고 하니까 이제 좀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을 때 학생들을 기니픽을 삼아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정답률이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 때 의도 혹은 예상한 정답률과 일치하는지 계속 실험을 해요. 그래서 사실 킬러문왕이라고 불리는 문제들 중에 사실 높은 비중이 컬리지 보드가 그렇게 집어넣는 실험용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이 유독 어려웠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분석해보면 조심스럽게 제 생각으로는 그 실험용 문제의 개수가 두 개에서 세 개나 네 개로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추측도 해봅니다. 아니면 혹은 그 실험용 문제의 개수는 두 개로 유지를 하면서 좀 심하게 새로운 문제를 한번 실험해 봤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막상 3월 시험 결과도 나오고 또 5월 시험, 6월 시험 거듭하다 보면 엄청 새롭고 막 당황했던 문제들 유형이 어느샌가 뉴노멀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노멀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튼 5줄마다 두 문제는 실험용 문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심하게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디지털 SAT매스가 어려웠던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요. 변별력 확보가 이 컬리지 보드가 디지털 S의 메스 파트를 많은 변형을 추구하면서 세운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페이퍼 SAT 때는요. 사실 막판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유형도 익숙해지고 더 이상 컬리지 보드가 만들어낼 문제도 없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잘 맞춰요. 그래서 800점 맞는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맞추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올라옵니다. 항상 그랬어요. 테스트 포맷을 바꾸면 처음에는 변별력이 있다가 문제 이용과 아이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변별력이 사라져요. 컬리지 보드도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맷을 바꾸면서 가장 디지털 SAT매스의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는 시험을 좀 더 쉽게 만들어서 유색인종이나 이제 다양한 언프리빌리지 된 학생들의 시험 접근성을 울리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더욱더 어렵게 만들자가 이번 디지털 SAT매스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컬리지 보드가 그 목표 실현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어려운 몇 문제 킬러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듈2의 마지막 적게 보면 두세 문제 많게 보면 네다섯 문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학생들이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마지막 페이퍼베이스 때는 정말 처참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다 맞추는 학생들이 높다 많다 보니까 커브가 굉장히 스티프해져서 심지어 최악이었던 테스트는 막 두 문제 틀렸는데 740점 나오고 이런 테스트도 있었거든요. 그걸 막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틀린 학생과 세네 문제 틀린 학생의 어떤 실력 차이가 확실히 있도록 그 마지막 가장 어려운 몇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컬리지 보드가 프랙티스 테스트를 두 개 새롭게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제가 그거 처음 풀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모듈2 마지막에 있는 몇 문제 킬러 문항들은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거의 수능 문제라고 불러도 될 만큼 난이도는 수능에 비하면 훨씬 쉽지만 어떤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력을 요구하고 조금 더 이리저리 시야를 넓히고 보는 시각도 좀 바꿔봐야 풀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를 냈더라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새롭게 공개된 두 개의 테스트 마지막 킬러 문항들을 보니까 앞으로 디지털 SAT 메스가 어느 쪽으로 가려는지가 기존의 제 생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더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렵게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 거냐? 간단해요. 예전에는 어떤 공식과 이론과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바로 풀리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필요한 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안 풀려요. 일이 비꼬고 절이 비꼬고 이거를 알제브리키 대수적으로도 다뤄보고 그래픽클리도 다뤄보고 여러 가지로 비틀어봐야 풀 수 있는 소위 한국에서 얘기하는 사고력 문제를 얘네가 내기 시작한 겁니다. SAT 역사상 수학에서 사고력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냥 굉장히 단순적인 어떤 지식이나 충분한 훈련을 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처음으로 사고력 문제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고력 문제는 사실 고도로 유형화된 문제들이에요. 사실 뭐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런 새로운 유형을 처음 봤는데 거기서 어떤 창의력을 내가 발휘해서 이 문제를 푸냐? 그런 학생들은 극소수요. 이제 아예 수학을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들이죠. 그럼 어떻게 그런 사고력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느냐? 이건 오로지 훈련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질 컬리지 보드가 추구하는 변별력의 확보를 위해서 점점 더 어려워질 마지막 킬러 문항을 대비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컬리지 보드가 충분히 낼 만한 예상 가능한 타픽들에 관해서 사고력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특히 지금 컬리지 보드가 사랑하고 있는 게 커즈라링, 2차 방정식이죠. 단순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요리요리 비꼬아서 정말 창의적인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차 방정식 문제를 굉장히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드는 모의고사도 그렇고 지금 출판을 준비 중인 책도 그렇고 그런 킬러 문항들에 대한 대비를 많이 아이들에게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변화하고 어려워지는 디지털 SAT 메스를 대비하려면 결론은 범위와 깊이를 모두 다 넓히고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어메트리 타픽은 그림 없는 지어메트리 문제들 스탭 문제는 얘네가 출제 가능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어려운 타픽들의 스탭 문제들을 모두 다 커버해야 하고요. 대수 문제 중에서는 얘네가 사고력을 요하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고력 문제들을 미리 연습해보면 시간이 부족할 일도 별로 없고요.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방식의 훈련을 하다 보면 스모스라는 계산기는 사실 별로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사용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 그리고 출제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 그리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부분을 모두 대비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많이 하되 좋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인데요. 모듈2가 이지 버전과 하드 버전인데 여기에 관한 좀 이상한 질문들이 많아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듈1에서 뭔 문제인지 막 두부 자르듯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적당량 이상의 문제를 맞추면 모듈2가 하드 버전이 나오고 이제 모듈1에서 맞춘 개수가 좀 부족하면 모듈2가 이지 버전이 나오는데 이런 괴담이 많이 돌더라고요. 모듈2에서 이지 버전을 받았는데도 많이 맞춰서 모듈2를 하드를 받은 학생보다 실제 점수가 높았다.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모듈2 이지를 다 맞춘 학생과 모듈2 하드를 정말 심하게 많이 틀린 학생들하고 비교해야 될 거예요. 지금 공개된 컬리지 보드 4개 테스트에 추가된 2개도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봐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괴담 때문에 모듈1에서 적당량을 틀려서 모듈2를 이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돌던데 전혀 개의치 마시고요. 모듈1을 다 맞춰야 고득점이 나오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문제들과 지금 출판을 준비 중인 책에 들어가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에 쓸 교재들을 위한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철저하게 컬리지 보드가 어떤 문제를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컬리지 보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트위스트를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위험한 문제들은 만들지 않아요. 시험에 절대로 적어도 근 미래 안에 나올 것 같지 않은 타픽들은 다루진 않잖아요. 다만 페이퍼베이스드 SAT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혹은 지금 폐지된 SAT 서브젝트 테스트에서 다뤄진 타픽들이 있다면 그런 타픽들은 모두 다 녹여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문제들은 컬리지 보드와 아주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SAT의 어떤 채점 기준상 점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뭐 프린스턴 리뷰나 캐플란 같은 이제 3rd 파티 출판사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이제 다양한 학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만든 모의고사는 실제 SAT 점수가 거의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그분 본인이 자신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컬리지 보드도 사실 아이들 결과가 나오기에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점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틀린 문제 개수와 이스로는 저는 제가 만든 테스트들로 아이들을 연습시켰을 때 실제 시험에서 틀린 개수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모의고사들은 실제 디지털 SAT를 준비하는데 유사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점수 예측 측면에 있어서 꽤 높은 적중료를 보이는 것 같고요. 거의 제 학생들 모의고사 점수 나왔던 거랑 실제 점수랑 그렇게 막 와우 할 만큼 놀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험 초창기라서 점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틀리는 개수와 이스로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틀리는 개수로 예를 들어서 내가 8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컬리지 보드가 공개한 블루북상에서는 한 문제를 틀려도 800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맞춘다고 가정을 하고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틀린 개수를 최소한 3개 이하로 줄일 것.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듈마다 두 문제는 실험적인 문제가 채점이 되지 않는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한 두세 문제를 틀린다고 목표로 한다면 사실 내가 틀린 문제 중에 그 실험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는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점수를 너무 정확히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컬리지 보드도 시험 결과가 나와봐야 그걸 분석하고 또 커브를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토픽의 커버 범위를 넓히고 사고력을 요하는 킬러 문항들의 대비를 위해서 각 토픽들에 대한 공부의 깊이를 좀 많이 깊게 늘려가야 돼요. 거의 한국 중학교 수학 좀 어려운 문제 혹은 고1 센 수학 많이 풀잖아요. 그런 것들 좀 어려운 문제 수준까지도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이제 컬리지 보드가 낼 준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넓이와 깊이를 늘어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의고사 문제들은 좋은 문제들입니다. 특히 사고력을 요하는 좋은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교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좋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